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4학년도 경찰대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 조건은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B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는 1이다. 나 조건은 2루트 2 코사인 A 더하기 2 코사인 B 더하기 루트 2 코사인 C가 2루트 3을 만족할 때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3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주어져 있는 저 가 조건과 나 조건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뭐다?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이제 가 조건, 좀 눈에 띄는데요. 우리는 지금처럼 코사인 제곱 또는 코사인 제곱 B 코사인 제곱 C가 나왔을 때 얘를 코사인 법칙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사인으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서 가 조건을 1-사인 제곱 A 더하기 1-사인 제곱 B 마이너스 1-사인 제곱 C 얘가 1이다. 이렇게 좀 먼저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계산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1이 날아가겠고요. 그리고 여기 1과 여기 1이 날아가요. 그럼 여기 플러스 사인 제곱 C가 남겠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면은 사인 제곱 A, 사인 제곱 B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인 법칙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우리 외점원에 지금 반지름이 얼마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인 법칙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예요. 즉, 사인 C는 우리가 뭐라고 바로 대체 가능하냐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분의 C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가 간단히 쓰면 사인 C분의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면 C는 얘가 2R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사인 C는 2R분의 C다라고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가 2R분의 2R인데 R이 3이니까 6분의 C의 제곱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2R분의 A의 제곱이니까 6분의 A의 제곱 마찬가지로 여기도 6분의 B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차피 6의 제곱 날아가면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를 만족을 하겠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각시가 직각인 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됐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훨씬 더 쉬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각시가 직각인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직각 여기가 C 나머지 AB 아무데나 잡아도 되죠. 그러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여기가 small a 여기가 B인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원래는 C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삼각형 ABC 즉 외접원에 반지름이 주어졌는데요. 우리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뭘 떠올릴 수가 있냐면 얘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가 지금 얘가 지름이 되겠다. 아, 지름이 된다는 건 뭐예요? 반지름이 3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여기다 쭉 써볼게요. 그러면 나 조건이 2루트 2에 코사인 A가 들어가야 되는데 코사인 A는 요 각에 대해서 요거 분의 요거니까 여기가 6분의 B가 되는 거예요. 6분의 B 그리고 더하기 그 다음에 2에다가 코사인 B는 얘 분의 얘니까 6분의 A가 되겠고요. 저기서 코사인 C인데요. C는 우리가 몇 도? 90도니까 걔는 0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얼마다? 2루트 3이라는 식 하나가 더 나오겠죠. 됐죠? 그러면서 여기가 살짝 약분되면서 3 여기도 약분되면서 3이니까 양변에다가 쭉 3을 곱하면 루트 2B 더하기 A는 여기다 3을 곱한 6루트 3이다라는 또 A, B의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우리는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직각상의 2분의 A, B 그러니까 A와 B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있는 지금 요거랑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보였던 피타고라스 요거 우리 C 얼마죠? C는 지금 얼마냐면 6이죠. 6. 6이니까 여기가 36이다. 요 두 개 당연히 연립하면 우리 뭐 구할 수가 있겠어요? A, B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의 연립을 통해서 A, B를 구할 겁니다. 그것까지 하면 A, B 다 구하면 넓이 나오겠죠. 자, 끝냅시다 이제. 자, 우린 두 식을 연립할 거고요. 식 두 개는 3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A는 이라고 정리해서요. A는 6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B다. 자,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36은 얘를 제곱 제곱한 36 곱하기 3 108에 마이너스 2배의 12루트 6B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다. 자, 얘가 3B제곱에 마이너스 12루트 6B에다가 더하기 요거 넘어가면은 36을 빼죠. 그럼 여기가 2에다가 72가 되겠다. 3을 한 번 더 나눠주면 B제곱 마이너스 4루트 6B 그리고 요것도 3으로 3, 2, 6, 3, 4, 10이죠. 자, 뭔가 이게 계산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 루트 2 나왔다 겁먹지 말고요. 루트 6, 루트 6 주세요. 그러면서 4를 만들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두 개곱이 플러스 24 되면서 딱 요렇게 되니까 실제로 얘는 B 마이너스 2루트 6의 전체 제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B는 딱 얼마가 되겠다? 2루트 6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B 구했습니다. 2루트 6 자, 그럼 여기다 2루트 6을 집어넣으면 루트 2 여기 루트 2 만나서 2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이 돼요. 만나면 A는 2루트 3이 됩니다. 자, 우리 목적은 뭐다? 삼각형의 넓이였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에 두 개를 곱한 거. 그래서 2루트 3 곱하기 2루트 6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루트 3, 루트 3 만나서 3 그럼 여기가 만나서 6 6루트 2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 6루트 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6루트 2루트 2루트 3